동녀 저편의 만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부지런히 욕심으로 살아야만 살아야만 안쳐넘아 해가 기울면 저 불이란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삶은 무엇인가요?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그리워말 천년바위보 천년바위대리라 천년바위대리라 제공사 넣어서 이 시간에 있을까요? 남자만 이 시간에 그것을 어린이 상대방 천년바위대리라 아멘